저희가 듣기로는 진돗개를 진도라는 섬에서 풀어놓고 키워서 자연스럽게 사냥을 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러면 교배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했는지.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은 전부 다 농작물 피해를 주고 그러니까 개를 전부 다 방사하지 말라고 전부 다 그래서 묶고 키웠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개의 목도리 치에서 끈 묶고 키우는 것이 그게 별로 아주 귀하게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묶고 키우지 일반 사람들은 개를 목도리 치에서 묶어둔 역사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개들이 저녁에는 집에 있다가 새벽에 날 밝으면 그것들도 새벽에 보면 동네 앞에서 온 동네 개가 다 암기숙해 못해서 놀면 그 발정난 그중에 암기가 있으면 그 동네 숲 끝이 왕초가 독차지해요. 그런데 이놈이 육집 동네들 개까지도 보면 그 냄새를 맡고 그 동네 아닌 외지에 그 근방 숲을 다 못한다고 그게. 그러면 거기서 가면 사람 말이 보면 진도 사람들이 옛날에 아는 얘기가 그 왕초 처음에 따라다니면서 교매하는 개가 그놈 새끼가 아니라 옆에서 심으면 거기서 옆보는 개 저녁을 따라다니면서 하더만 그 놈이 뒤로 제일 마지막에 다른 놈을 떨어져 나가면 거의 교배하고 그놈 새끼다.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누가 함께 묶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방사를 해서 키우니까 그 혈통을 내가 저 개하고 교배를 시켜서 받겠다.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배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개들이 새끼가 낳고 양산하니까 그 동네 마을에 뛰어난 숲개가 있으면 그 근방에는 좋은 개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풀어놓고 키우고 해도 혈통 자체를 기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앙개 주인이든 숲개 주인이든 내 개가 얄구진 개하고는 교배시키는 게 싫을 거 아닙니까? 쟤같아도 묶어놓는다든지 그 기간에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당연히 풀어놓고 교배시키고 싶겠지만 그런 때는 뭐냐면은 숲개도 키우예요. 사람들이 보면 이 암캐는 그래도 새끼가 나고 지클튀클하고 하는데 숲개 새끼는 이게 지 할 일 8, 9개월 정도 되면 지 할 일이 있다고 이것들이 바람던 숲회라고 말했듯이 어디가 암캐 바람난 발정로는 암캐가 있는가 하고 그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그래갖고는 집구석에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들었다마자 삐쩍 말라갖고 오갖게 그게 배기 싫어서 그냥 일찍 잡아먹어 버려요 그냥 그걸 혈통 좋은 개가 아니면 남아있질 않겠네요 그렇지 그러고 그 애들이 그런 때는 숲개가 한 2년 정도 되면은 묵치요 묵치 그 개까지 숲개를 2년 이상 그게 될수록 키울 필요가 사냥을 잘하는 개가 아니면 남아있기가 힘들었겠네요 그나마도 사냥꾼들한테 눈에 띄는 개들 이것 말고는 종견이 될 만큼의 나이까지 남아있는 개가 많이 없었겠네요 그 사람들은 숲개를 가지고 있어봐야 밥해주기는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냥을 잘하거나 뛰어놔야지만이 밥값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씨가 많이 퍼지니까 그 마을에 당연히 그 혈통에 좋은 개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lud 우우우우 그래서 Lauren